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요?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지라 서울 본사까지 얘기가 새기 전에 이를 미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대머리 아저씨 전화 한 통만 쓴다니까요. 진짜 급해서 그려. 그럼 핸드폰 중전만 시켜줘요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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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살려줘요. 야 조용히 좀. 이리 엄마. 아저씨 나 죽어요. 그게 아니라. 어이 살려줘요. 어이 살려줘요. 뭐야 이거 지금. 뭐야 이거 심각해. 뭐야 이거 심각해. 살려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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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이요. 믿어도 돼요. 한 번만 살려줘요. 어. 살려줘요.